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범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위력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클라크 박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웨슬레가 배를 타고 영국에 돌아올 때 심한 역풍으로 많이 지쳐야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웨슬레가 책을 읽고 있는 중에 갑판 후에 혼란이 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바람이 반대로 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자 기도하러 갑시다 였습니다. 웨슬레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어디든지 지배할 수 있사옵나이다. 또 모든 것이 아버지의 그신 뜻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여집니다. 당신은 손으로 바람을 붙잡으시고 홍수의 물결 위에 앉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람을 명하시면 이 물결이 당신에게 순종하여 우리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에 속히 안전하게 인도하겠나이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웠게도 그 배는 항로를 뒤찾아 정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배가 완전히 탓을 내릴 때까지 그 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바꿔줬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사 거룩한 출발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믿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